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이 사해 지금 2019년 2월 16일 겨울이죠. 어제 서울은 한국은 무척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. 자 여기는 이렇게 한겨울에 수영을 할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곳입니다. 저는 이 수영을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바를 입고 있는데요. 수영하려면 이걸 다 벗고 수영복만 입을 거예요. 자 여러분들 제 뒤로 해변가에 수영하시는 분들 보이죠? 자 좀 더 사해의 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이 시간에 안마는 우박이 섞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너무 신기해요. 사해에는 이렇게 해가 쫙 났습니다. 저기 해가 찬란히 비치는 곳에 여리고가 한눈에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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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